자신을 방송국 막내 작가라고 밝힌 A씨가 올린 사진입니다. 남자 아이돌 대기실에서 정체물을 썩은 냄새가 나서 근원지를 찾다가 발견된 것이라며 공개한 사진인데요. 당시 A씨는 출연자가 사용한 대기실을 치우러 같이 간 조연출이 문을 열자마자 비명과 함께 주저앉았다며 작가님 이거 똥냄새 아니에요? 라면서 경악했다고 전했는데요. A씨는 원래도 대기실 냄새가 구린데 이건 누가 뭘 싼 것 같다며 코 갖다 버릴 생각으로 쇼파 방석을 맞는 순간 쇼파 뒤에서 정체불명의 흰 덩어리가 나왔다. 제발 똥만 아니기를 싹싹 빌었다 라고 밝혔습니다. 알고 보니 당시 방송에 출연한 남자 아이돌이 입은 땀에 전 흰색 반솜의 티셔츠였는데요. A씨는 장아찌인 줄 알았다. 왜 그걸 대기실에서 숙성시켰는지 모르겠다. 쓰레기 봉투에 영원히 봉인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. 이어 아이돌도 결국 사람이더라. 통풍 안되는 무대의상 입고 땀 흘리면 사춘기 남자 고등학교 체육시간 끝난 후 냄새 저리 가라 할 정도 라고 묘사했습니다. 또 메이크업할 때 스프레이가 필수인데 여기에 땀 냄새를 곁들이면 스컹크 선정 올해 베스트 향수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대기실에 똥을 싸놓은 건 아니어서 다행이다. 나도 아이돌 환상 심했는데 그들도 사람이더라 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길을 보면 지적이 많으셨을 때 그는 지적이 많았을 때 thể 이를 보면기때문에 지적이 많았다.